니제르 대통령 관자, 총성이 울리고, 보상자가 석출합니다. 니제르 수도 곳곳에 배치된 무장군인들. 지난달 26일, 대통령 경호실장 케아니 장군은 현직 대통령을 억류,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시민들은 민주주의 파괴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여러 차례 구데타가 있었던 니제르에서 최초로 선거로 권한 바준 대통령은 친서방 정책을 펴왔습니다. 국제사회는 즉각 원상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1인당 GDP가 590달러 수준인 니제르는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하는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우라늄과 석유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3위, EU 수입량의 25%를 공급할 정도지만 수출 이익은 소수 권력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과는 달리 니제로 국민 다수는 이번 구데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부패 청산과 변화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구데타 집권 국가들로 채워진 사헬 지대. 이 지역은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의 거점이기도 합니다. 테러 단체 소탕을 명분으로 프랑스와 미국 등은 니제로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외국 군대의 주둔이 니제로 국민에겐 달갑지 않은 상황. 자칫 테러 단체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 더욱이 테러 단체 소탕 작전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니제로를 포함해 서아프리카 국가들로 구성된 이코오아스도 니제로의 원상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이코오아스의 무력 사용 경고는 니제로 국민을 자극했습니다. 배후에 프랑스가 있다고 생각한 군중은 프랑스 대사관을 공격, 불을 지르고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이 와중에 러시아에 대해 환호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민 지배를 했던 프랑스와는 달리 러시아를 우호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조를 통해 영향력 확산을 꾀하는 러시아는 용병을 이용해 군사적 진출까지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전투자들의 시장에 불구하고 싶으신 가능합니다.